참 지금은 검열하기가 참 좋은 시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잠시 드린 바와 같이 과거 같으면 모든 언론사들에게 다 여러분들 접촉해야 되지만 지금은 언론들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만 입을 다물게 하게 되면 다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은밀한 검열 이게 오늘 여러분들 이걸 다루기 전에 트위트에 앨런 머스크가 여러분들 글을 하나 인용을 했더라고요. 도지 디자이너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온라인 보안위원회가 조사한 그런 보고서에 그냥 검열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 검열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앨런 머스크가 인수한 과거의 트위트 현재 X다 이거인 거죠. 그 외에 대부분의 SNS 소위 온라인 플랫폼인 메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스냅 틱톡 레딧 텔레그램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검열을 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경우에 영상을 여러분들 다 삭제하고 그 다음 영상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축소하고 이런 센서십 검열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호주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무슨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조직 같죠. 이 세이프티 커미션 이거를 여러분들 부과를 해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프리덤 오브 스피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런 등장한 다음에 과거의 트위터는 크게 변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뭐죠 이렇게 제한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제한은 안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앨런 머스크가 여러분들 비난도 많이 받지만 이렇게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X로 바꾸면서 욕도 많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안 좋아하니까 앨런 머스크가 상당히 우파적 색조가 강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글을 이제 여러분들 인용을 한 거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오늘 천자칼럼 한국경제시장 천자칼럼의 박준동 논술위원께서 중국의 온라인 통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강하죠. 철통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 문제에 안 끝날 겁니다. 나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다 널리 확산될 겁니다. 한국에 친중 색채가 강한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중국의 온라인 통제라든지 인민의 통제 방식이라든지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는 이런 것이 다 도입되겠죠. 다 여러분들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콩도 빠른 시간에 제압당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본토에서 실행에 옮겼던 인민을 감시 감독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그런 기술들이 홍콩에 즉시 실행이 되니까 다 입을 탁 다물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중국의 20대 여성 유튜브 동아오치는 상하이신에 걸린 시진핑 포스트에 먹물을 부렸다. 그리고 시진핑의 독재와 폭정에 반다고 외쳤다. 이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후에 둥 씨는 중국 공항에 끌려갔고 정신병원에 감검됐는데 2020년 11월 말 지난저런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자유와 인간관계가 박탈됐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체제에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입을 다물고 그리고 정직이나 공적이나 정의와 같은 부분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이런 체제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에 살지 않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그러나 때로는 특이한 사람들이 있죠. 공정에 민감하거나 정의에 민감하거나 사실에 민감하거나 진실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체제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이 막혀가지고. 이런 사람은 떠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아니 그냥 입 좀 다물면 살 건데 왜 입을 열어줄느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완전히 봉쇄를 한 거죠 중국은. 중국은 통제국가고 지난 6월 4일 천안문 사태 35준이 되는 날이 말이었지만 중국 현지 인터넷 포탈과 SNS는 천안문 사태나 1989년 6월 4일 사건들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쉬워진 사회라는 겁니다. 왜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유통되기 때문에 그냥 플랫폼을 딱 장악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없었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2017년에 네트워크 안전법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 그리고 2023년에 반간천법 그냥 입 다물어야 되는 거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에 대한 검색 결과는 딱 3개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이러면 통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특정 사안은 절대 볼 수 없도록 뭐죠. 그냥 모가지를 털지 않습니까. 그냥 모가지를 털어가지고 보죠. 전혀 볼 수 없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일이라고 보죠.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게 이제 곧 한국의 일이 안 되겠습니까. 홍콩처럼 자유로운 국가가 그냥 제압당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에 대한 여러분들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많이 유통시키지만 never the 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런 머스크가 freedom of speech 쇠인의 자유라는 것은 fighting for 투쟁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only x만이 검열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sns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외신에서 나온 내용들이 한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함께 모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그냥 갇힌 고기가 되는 거죠. 그냥 유통시기는 전부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의 비판적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수면 아래로 다 이렇게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는 아닌 거죠. 좀 더 자유롭고 역동적이고 정의를 구현하고 사실과 진실에 목마름이 있고 우리 내부의 부정이나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열의가 강한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 바로 총을 들고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있는 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걸 감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하고 지금을 보게 되면 국가 예산도 엄청나게 커졌지만 한국 사회에서 관의 영향력 정치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여러분 최고의 목소리가 나왔던 때가 언젠가 아니까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장 여러분들 좀 더 자유롭고 역동적인 시기는 1990년입니다. 90년대. 그때는 뭐죠? 많은 비판이나 이런 것이 다 허용됐던 거죠. 그러나 관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정치의 영향력이.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국가 예산과 이런 부분에 의존하는 그런 심리가 강해지는 거죠. 툭하면 여러분 국가와 함께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 사건 사고가 터져도 못하면 국가가 잘못해서 돈 내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립자존과 자유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자유가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